동키즈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숨쉬고 있는지 괜찮은데 한식을 여기 너무 맛있어 빨리 먹고 자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김종현입니다 네 네 지금 여기는 쇼 100에 계시네요 왜요? 네 그렇습니다 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네 처음 해봤습니다 미디어 경기입니다 이거 지금 안테나예요 아 아까 들어오는 길에 팬분들 앉아 계시는 게 있어요 아 맞습니다 장군이는 화를 무슨 말이야? 아까 들어오는 길에 팬분들이 되게 많이 앉아 계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100원이들 맞아요 너무 좋아 얼마 만에 저희 아들이 100원이들 100원이들 만약에 플레임을 찾아 하자면 오늘 저 어때요? 양을 무시했어 오! 지금 땡겨 죽였어 무슨거야 그럼? 잘 살리고 그럼 그래서 왜 안주에 부조해 왜 파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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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